자 여러분들 녹화 시작하고 GTA 좀 가보겠습니다 월티는 이번주에 할게요 금요일날 자 자 일단은 오늘 싱글은 좀 올림픽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즐겨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 좀 연습 좀 했거든요 봐주세요 자 오토바이 운전 좀 연습 좀 했습니다 야 그리고 가치비치 그거 다른 방에서 자꾸 놀다는데 이거 내가 잘못본 거냐 아 운전 좀 연습했다니까 아 으 IATE 아 근데 싱글은 싱글은 할만한 것 다 한 것 같은데 what 할 거 없냐 자 일단 가볼게요 딴 데로 야 이 미칫 이 새끼야 아니 운전 하려면 좀 똑바로 이 새끼야 으아아아아아아악 아니 우리 란체스튜 님 또 500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진짜 운전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똑바로 제발 어? 자 자 이렇게 요즘 요즘 경찰들은 이렇게 운전 안하는 총으로 쏩니다 이러면 교통 관리가 아주 잘 돼요 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렇게 차를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 잘 보십시오 원래 같으면 이게 이미 커지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경찰 부르고 난리 날텐데 이렇게 총으로 해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꺼주고 야 이거 싱글에서 할만한 겁냐 오늘 올림픽 중계하지 말라고요 야 야 야 야 이거 이거 존나 레전드 생각났다 내가 그 버스 버스 있잖아요 버스 버스 뺏어가지고 버스에 거기 사람 태워가지고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게임에서 게임에서 실제로 절대 그러면 안되지만 자자자자 아니 일단 중계를 하는데 중계하기 전까지만 좀 할게요 버스들이 사람 안 탄다고 버스에 이 사람 오 야 이거 뭐야 자동차 이거 뭐냐 자 일단 아까 차 버리고 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차 안 버리잖아 왜냐 비싸니까 안 버리잖아 여러분들 보셨죠 비싸니까 안 버리잖아 어디 갔냐 금방 가버리잖아 근데 저렇게 자 이런 거는 아마 이런 거는 야 차 탄 사람 썩은 차 한번 해볼게 썩은 차 존나 썩은 차 자 존나 썩은 차 해볼게 이런 건 바로 버립니다 오우 야 이거 경찰이 나 왜 쏴 야 경찰이 나 왜 쏴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설정 제대로 안 해놨냐 잠시만요 야 이거 설정 제대로 안 해놨냐 이거 오 잠깐만 야 쏘지마마 쏘지마마 새키야 오오오 오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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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 버스 타는데 어딨냐 버스 타는데 어?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집 존나 잘 사네 오우 와 자 지렸습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확박한 사회에서 이렇게 또 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차에서 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차에서 자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숨을 쉬라고 배려를 했습니다 왼쪽자 벤틀리라고요? 그래요? 오우 아예 야 이 정도면 좀 되려나? 오 그래 이 정도는 그래 유리창이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좀 배려해놓을게요 뒤에 타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야 하려면 아예 좀 다 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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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하려면 아예 후방도 좀 뚫고 그렇지 자 후방도 야 왜 총을 안 쏴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여기도 야 버스 있는데 아는 사람 없냐? 어? 야 버스 있는데 아는 사람 없어? 자 잠깐만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야 실험 좀 해볼게 실험 좀 실험 좀 해본다고 새끼야 인정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 어 뭐 안했는데? 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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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버스 정류장 어디로 가냐? 버스 정류장 어디로 가냐? 와 진짜 인성 쓰레기 새끼 와 이렇게 남이 쓰러져있는데 이걸 쳐다봤어요 진짜로 예 야 저새끼 잡아! 야 저새끼 잡아! 야 저새끼 잡아 잠깐만! 야 저새끼 잡아 저거 야야 저 야야 저 놓치겠다 잠깐만 야 저 돌아온다 저새끼 잡아 저새끼 잡아! 야 저 쓰레기새끼 잡아 일단은 씨 아 저 놓친거 같은데 아아! 야! 아아! 존날받네 진짜 씨 아 남이 찢었는데도 이렇게 쳐다보는 인성 보십시오 자 일단은 버스 정류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ident 야 버스정류장 어딨냐? 버스정류장 어? 버스정류장 좀 알려주세요 버스정류장을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든 말든 하지 자 버스정류장 좀 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버스정류장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시로 하라고? 택시도 되냐? 택시도 돼요? 오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택시도 된다고? 야 기다려봐 야 택시해보자 잠시만요 택시도 된다고 오케이 힐플레이어가 체력을 채우는거지 택시 택시 스포츠카 이거 뭐예요? 여러분 택시 어떻게 소환해요? 여러분 여기서 택시가 뭐예요? 이거 카푸스인가? 이거 아닐텐데 야 택시 어떻게 소환하냐? 아니 페이크 택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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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지 말고 야 택시 어떻게 소환하냐? 야 택시 어떻게 소환하냐? 뮤즈클 뮤즈 뮤즈클 어 이거 같은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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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택시 크리스네트를 이랬는데? 아 이거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어 이런 누구들아 아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지금 나는 오늘 방송 빨리 켜서 피곤한데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자 자 야 야 이거 안 돼 여러분들아 이거 이거 안 돼요 아 안 되잖아 아 씨 야 안 돼잖아 야 아는 사람 있어? 야 아는 사람 있냐고 그냥 그냥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있어? 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어? 전화로 부르라고? 전화로? 왜 전화로 안 돼? 이 택시가 긴급 서비스 어? 택시 없는데요? 야 택시 없는데요? 다운타운이 있다고? 다운타운이요? 아 여기 여기 있는데 아 이게 택시야 이게? 음 그렇게 아 미안합니다 아 통화중인데요 통화중인데요 아 잠시만요 야 이거 통화중이라 뜨는데요? 아 야 이거 이거 말고 노란색이요 어디 노란색 어디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자 그럼 내가 그 택시기사에 차를 뺏고 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게 쯤 오겠지? 음 아 그 그래도 인도 인도 가 있을게요 아 아 또 이 이렇게 또 저를 건드시면 안되지 또 이렇게 건드시면 안됩니다 예? 이렇게 또 저를 건드시면 안돼요 자 일단은 택시기사 좀 기다려 볼게요 어디쯤 오냐? 야 이거 언제쯤 오냐 이거? 한가지 말하는데 탑승키 쭉 누르고 있을, 차를 빼줄 수 있고 탑승키 한 번 누르면 택시를 타게됨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을 택시 도망갔다고요? 어디요? 제가 싸서 택시 도망갔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다시 부른데 다시 다시 부를께 다시 아 미안합니다 바로 못동네 오케오케오케오케 자자 기다리자 어 이 사람 같은데? 야야 저 사람 아니냐? 차야야 그냥 주먹으로 바꾸자 야 그냥 주먹으로 바꿔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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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 여여 저전데요? 예 저, 접니다 갑시다! 뭐라고요? 아 잠깐만 문신이시술소 아, 아지트 자 일단 그러면 어 대충 그래도 힌트를 좋아하겠지 자기가 뒤진다는 거 애플로 꾹 누르라고요? 아니 일부러 일단 택시 좀 탔어요 그 중간에 조지려고 네 일부러 제가 좀 어 택시를 타려고 일단 그래서 그럼 일단은 잠깐만 그리고 돈을 좀 줘야겠다 압수보건소? 왜 여기가잖아 야 뭐야 왜 야 이거 뭐야 이거 또 누구 탈 사람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문이 안 닫히냐 엔터 누르라고? 오케오케 가자 자 이제 갑니다 갑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아닌데? 아니 이거 야 이거 원래 한 번에 오냐? 야 이거 원래 한 번에 와요 이거? 야 이거 원래 한 번에 와요 이거? 아니 왜 순간이로 와냐? 아니 차를 뺏는게 아니라 일단 타고 갈려고 타고 갈려고 타고 갈려고 아니 아니 뺏지 말고 일단 일단 아지트 해봐 이게 꿀재미지 목적지 선택 목적지 변경 아니 나 지금 이 사람한테 총 쏠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X같네 이거 일단 재촉 한 번 해보자 재촉 야야 이 사람한테 총 총 들이대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안되네 차를 계속 바꿔볼까 이렇게 오 X발 그냥 내려 X 쓰레기 X야 내리라고 X야 야 내려 내려 야 내려 X발 야 내려! 야 내리라고 X야 야 내려! 야 내려! 당장 내려! 내리라고 했잖아 왜 안내렸어 왜 안내렸어 내리라고 했잖아 어 살았네? 살았어? 어? 어 살았네? 어 살았네? 어우 끈질겨 어우 끈질겨 어우 내가 봤을때 미군 특수부대 나온거 같습니다 어우 끈질깁니다 자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택시를 타고 한번 다녀오면 빰밤밤밤 빰밤 아 근데 이거 이 상태로 가면은 아 이거 내가 아무도 택시 안탈같은데 아 í 일단 시점 바꾸고요 이러면 아무도 택시 안탈거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들어온일이 있다고? 아니아니아니 덮었으면 안돼 덮었으면 안돼 어디로 가 어디로 손님 어디있는데 아 승객이 여기있다고 여기? 아 잠깐만 이분인가? 잠깐만 손님 택시 아 여기에요? 아 저 여성분이구나 예 여기있어요 오세요 예 여기입니다 자 감스템 여러분들 뭘 또 페이크 택시입니까 적당히 좀 하시고 목적지로 운전하라고? 자 안전하게 또 제가 감스템 지옥택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 또 어 남자한테 가보겠습니다 세상 또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안전하게 또 모시겠습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 이렇게 또 아 일단 처음에 안전하게 조줘야되요 자 저 택시만 믿고 한번 가보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는 절대 안돌아갑니다 저같은경우는 절대 안돌아가고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아이 미친 새끼야 모범택시 가? 어디 가?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려 내려 새끼야 아이 손님 죄송합니다 잠깐 이것좀 하고 갈게요 내려 새끼야 내리라고 새끼야 야 잠깐 내려봐 어? 아니 똑같은 운전회사라고 그렇게 하기로 하게 돼있어? 아 아 잠시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열받게 해가지고 저 이런거 못참는 성격이라 아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하하 또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손님 자 저는 오늘도 이렇게 달려봅니다 따나나나나 아아아아 뭐 노래 듣고 싶은거 있으세요? 별로신가? 음 멀미같은거 안하시죠? 예 이 귀 밑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손님이 그래도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귀를 또 어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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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만 더 태우고 가도 돼요? 한명만 더 태우고 가도 돼요? 한명만 더 태우고 가도 돼요? 어우 죄송합니다 아 왜그러세요 손님 손님 왜그러세요? 손님 왜그러세요? 손님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손님 왜그러세요? 손님 왜그러세요? 아 여기가 도착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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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구나 예 아 여러분들 게임이지 않습니까 게임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택시 요금 안내고 중간에 또 도망갔잖아요 자 일단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수 택시 지옥 택시 또 운전 한번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계시네 오늘 택시 컨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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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우리 게임입니다 여러분 게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왜여 무슨일있어요! 무슨일이 있어요! 왜요! 무슨일있어요? 왜왜왜왜? 무슨으 아니요?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저 무슨일 있습니까? 알려 알려주세요 아으오 잠깐만잠 어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coaster 오오 오오 사람 때린다사람 때린다사람 때렸어요 사람 때렸어요 저 택시 운전해야 되는데 사람 때렸어요 하지 마세요 버립니다 이거는 야 빨리 옷도 줘 옷도 줘 택시기사고도 아무거나 자 오늘도 한 택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 잠깐만 손님이 어디갔지? 어 지금 들어온일이 있다고? 오케이 자 음 어우 일이 많네 일이 많아 야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저마다 돌아가는 행복이 자초지겠습니다 방제 방제 바꾸고 택시기사 운전 시작 운행 시작 운행 운행 맞죠 여러분들? 예 아 트루트 틀자고 콜 콜 야 진짜 진짜 하자 형 그리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택시기사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고 이건 자유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지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을믄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자 진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 투 짝 투 원 투 란 라라라라라 싹싹 싹싹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자라라라라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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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라라라 어 어 키 잘 먹었어 아이고 운전 좀 줘보라 당신은 왕모니의 제사 원 투 난라라라라 당신은 이모지저 사람 빵빵빵 울고 울어봐도 당신은 X 같은 사람 쪼지 난라라라라 난라라라라 난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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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이 바뀌었다가 그 사람 땀 차주라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악 아니 그러면 내 기름비는 어떡할거예요? 에? 아니 내 기름비는 어떡할거예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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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기름비좀 하긴 누가 좀 타주세요 자 누가 좀 타주세요 제발 카카오택시를 택시를 부르고 다른 택시를 탄 상황이라고? 오케 주소좀 보내주세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 아아 짜증나네 자 이해해서 하시죠 아이씨 난 이제 지쳤어요 아니 운전 똑바로 아니 운전 똑바로 합시다 에이 운전 똑바로 합시다 아우 열받게 하시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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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우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우 미안합니다 요즘 잘 지내시고 아우 어디가세요 형님 어디가시냐고 아 저번에 김치찌개 얻어먹으셨으면 돈을 내야지 아유 아유 이 형님이 사람 죽이네 아하아 참 왜 그러세요 형님 어으 아아 참 그러지 마입시다 아예 아지 저는 제 택시를 삽니다 라아 택시 교체 안합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손님 있기 때문에 이..영, 저는 한번 택시는 영원한 택십니다 여러분 4fa 나는 자존심이 땡뻘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 아이고 길을 또 잘못 들었네 아우 개같은거 아우 아이고 아우 씹어졌고 야마카시 택시 어우 다 짜그러졌어 빠바바바 싼다라딴 다다딴 다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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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원투 원투 짝투 예 당신 빰바바라다다다다짠 아 아 빨리 가야된다 아우 니저스 아우 어 버스? 어 버스? 버스? 버 버스 아 일단 가 일단 가 아 이거 버스 해야되냐? 어우 찬 찬 찬 예를 들어 C 좀 바꾸고 오 아 나와바 아 나와바 나와바 아니 이사람이 말로 해서 안되겠냐 아우 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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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차가 고장 났을 때 애니깐 어어 넘간거 아닙니까? 어어 마피 좀 좀 아니 이딴식으로 하실래 진짜 아아 씨 하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 또 또 취소됐어 아하아 진짜 자 운전이 안되는데 어 퍼스어? 어? 버스어? 에에이! 자아..... 관광버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관광버스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들 저 믿고 따라오시고 오늘 하루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 오겠습니다 자 레츠고 1인칭 운전이 어려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습니다 창원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도시는 누가 뿌시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만남의 기쁨도 자 일단 수고하셨고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어우 저 버스 사려고 그랬는데 저 버스 도망갔습니다 쫄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왜 그래 잠 안자셨나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다시 다같이 저만 나를 지글까 자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세요 노래 안 부르시면 총 쏩니다 자 노래 똑같이 안 부르시면 총 쏩니다 야 이거 못 태우냐 사랑은 아 뭐냐라 팜바밤 팜바밤 사이라 아 빠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일어나 다시 일어나 우뚝이처럼 일어나고 힘써주세요 레츠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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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택시기사 가고 자 내리세요 자 내리세요 자 목적지 가주세요 목적지를 가? 어? 어 뭐해? 목적지를 가? 목적지를 가? 썸브라스 왜 썼어? 나를 왜 따라해? 어? 아니 왜 나를 따라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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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게 하시네 내리시고 자 다시 택시기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부에 연락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맞춤 잘됐어? 오케 이거 가자 가자 오우 좋았어 좋았어 형님 위치는 GP에 썼다고 야 이제 진짜 안전하게 가자 어? 자 주차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 자 놀이 틀자고? 오케 오케 놀이 틀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노래 틀겠습니다 자 요즘 신세대니까 요거 한번 틀겠습니다 아 예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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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아우 아우 미안합니다 아우 아우 방금이 없어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아 therapistsermo 털자구? 알겠습니다 자 트롯 트로트 털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uster 한번 진진자로 가겠습니다 все 레츠 고 Fort Bo 아아아이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도 뿌 optimism 자 자랴라 발 빨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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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후답지가 합니다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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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자 빨리가자 어이 손님 안녕하십니까 손님 잊어버렸다고? 아아아아아아 나 진짜 왜이렇게 못기달려 아 저기있네 저기있네 뭐라고? 아니 손님이 왜 동원가 아니 손님이 왜 동원가 아아 아아 나 진짜 개간네 진짜 운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진짜 아아 갑박한세상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당신이 개같습니다 당신이 개같아요 당신이 개같습니다 폐줌으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폐줌으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당신이 부럽습니다 잘패했어 인생 운이 운 아니겠습니까 저분들 하야.... 진짜 개감해 진짜 빨리 Pride 지원섭 야야... 진짜 빨리가자 야이차 빨리가 빨리가 진짜 이상한짓 하지말고 빨리 가자 하자 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Autumn 다름이 불었을때 너는 나를 사랑했단다 너는 나를 사랑했고 너는 나를 버렸고 위자로를 요청히 시발년 너무하잖아 아이는 지가 키운데 나는 애비도 아니야 너무하잖아 사랑과 전쟁 사랑은 전쟁이야 이 세상에 나는 너는 없었고 내 편은 어딨냐 야야야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요 아이고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서오시고 자 빨리빨리 오세요 아우 레츠고 투게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힙합이네 힙합 힙합트로 하겠네 이번에 힙합트로 하겠네 그럼 힙합 좋아하시니까 트로트하고 반반 섞어서 요거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츠고 에잇 어 노래 괜찮으십니까 레츠고 오케이 문장 열고 레츠고 렛츠고! 왜왜? 가져가 가져가! 렛츠고! 어 땡댕해 땡댕해 렛츠고! 에이! 에이! 에이 흔들어요 렛츠고! 아 아 예 예 예 예 예예 거고요 고고고 렛츠 고 빰빰빰빰빰빠바빰 그룹 렛츠 고 보여줘 보여줘 렛츠 고 하 엫 그룹 렛츠 고 엫 쌍가격 권련? 이게 뭔 말이에요? 오 오 오 오 오 렛츠고! 오 근데 야 역시 역시 총.. 야 잠깐만 뒤에 계시냐? 이 경기 다음에 한국 경기 한다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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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빰 야 손님이 역시 흑인이라 정말 별로 안무서요 다같이 뮤직비디오 컴온! 다같이 죽음! 렛츠고! 자 안질기면 청소도 안질기면 청소년 렛츠고 오 오 미안 미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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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아 아아아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빨리타세요 빨리타세요x40 빨리타세요x3 죄송해요 빨리타 빨리타 빨리타세요 xd 뭐하세요 뭐하세요 자 뭐하세요 자 뭐하세요 빨리타 False 무조기야 못용 빨리타세요 빨리타세요 지셨습니다 아니 탈하니까케이 지금 아니 탈하니까 오 오 아 안되겠다 자 일단 쏘도어택 Patriot 우리가 조기자 올 determined 레츠고 오브워치 레츠 고, 앰 confined! m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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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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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조작 조작! 이렇게 널 모츠 조작! 자! 됐- 야 여기도 있었잖아! 나이스야! 나이스야! 아...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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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물로 차고 점화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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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 새로운 전쟁 태우겠습니다 아 이제 택시기사로 이렇게 타고 하는 재밌네요 여러분들 이 택시는 너무 망가졌다고요? 아아.. 어? 어디서 총 쏜 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누가 효자손을 막 긁는데 어딨어? 아 거기있어? 세게 맞을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존나 세게 쏠건데? 에? 괜찮아? 왜 총쌌어? 왜 총쌌어? 왜 총쌌어? 에이스! 아아아아아아! 염저아아아! 짜아아아아아! 아 존날 받게 오늘 열받아가지고 에이스 오늘 어 오늘 원피스 탑 탑 피포티 받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가장 센게 샹크스입니까? 네? 저는 카이도우가 가장 센거 같은데 왜 카이도우를 무시하죠 사람들이 뒤에도 하나 더 있다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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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주유소에 일할 때는 이렇게 주유소에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유소에 일할 때 자기가 차가 좋다고 주유소에 일하시는 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야 똑바로 해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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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짜리인지 알아 0원 주유소 주유소를 다쳤 política 뛰야 뛰야 어 도망가겠습니다 오늘 택시기사 컨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또 어 이제 그 양궁남자 개인이 있는데 여러분 64강 그래도 좀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야 택시 어디있냐? 택시 많은데 있잖아 자자자자 야 여러분들 택시는.. 여러분들 이것도 재밌는데도 금요일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건 봐야죠 짜쓰! 어? 와 이거 캠핑카다! 어 놀러가네? 어 난 놀러 못 가 집 가고 있어 레츠고!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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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여름 여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불방학이라 아우 씨 ㅈㄴ 밖에 안 해 저는 여러분들 저는 저는 여행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택시 좀 찾을게요 자 아 아 택시 택시 택 택시 불러가겠다 방금 우리 배달원이 아프다고 전화했는데 술집에 술이 둥났어요 배달 한번만 해줄 수 있겠어요? 어머 니가 해? 왜 니 할 일을 나한테 맡겨? 안 해? 안 해? 안 해? 누가 안 해? 싫어! 자 전화 좀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도 오늘 방송 7시에 켰습니다 오케오케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감수 어떻게 별풍이 많이 터질 때 방송 족같이 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합니다 항상 야 소망차는 건들지 말자 여러분들 소망 소방대원님도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이럴 때는 진짜 어? 이거 내가 불러온 건데? 그러면 자기 자기들 소망차가 불렀을 때도 그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요 어? 쏠 줄 알고 갔어요 어 여깄네? 여깄네? 어? 거기 아니 여기에요 여기에요 자 여깁니다 아니 너 아닌데? 너 내려야지 다시 다시 너 내려야돼 너 내려야돼 어 잠깐만 야 너 내려야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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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내려 내리라고 야 내리라고 새끼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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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경도할 때 좀 도망가 빨리 도망가 뒤에 쫓아간다 10 9 8 한번 쏘고 7 6 빨리 6 5 5 OK 자 가겠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자기 자기 차를 왜 도망갑니까 이런 금수저들 에? 차가 비싼지 모르고 뭐해 뭐해 운전또 빠이러 안해 운전또 빠이러 안해 운전또 빠이러 안해 운전또 빠이러 안해 자자자 한국 한다고요? 어디어디요? 잠시 온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 좀 물어보고 손님 틀을 수 있는데 아 당신의 GPS에 떴다고요? 알겠습니다 어깔 좋아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한다고?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